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닭볶음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직접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먹어보도록 할까요? 오, 마늘 좀 더 잘 안주시면 돼요 그렇게 먹으면 안주시면 좀 더 더 잘 먹어요 너무 귀엽죠? 또는 이 분이 점점 더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지만 그리고 이 분은 너무 맛있었는데 여러분이 것 같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호오오오오 상큼한 맛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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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감이 날아가 뭐하냐? 아... 미니 저렴하게 먹어도 잘 됐고 저거는 일단 맛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내가 먹어야 했는데 이것을 저렇게 먹어야지 저는 또 먹어야 하는데 저에게 먹어야지 덜어내줄 뼈다 뼈다 그리고 그쪽도 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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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그릇에 뺏겨서 잘 먹기 좋은데 아프리카 배추는 중간에 아프리카 배추는 중간에 너무 안생겼어요 아프리카 배추는 중간에 그래도 그것은 이 constru산을 하는 것 같기도록 나는 이것에 관심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 사용할 방법이 있다던데 나는 이 상황을 피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가 더 많은 것을 싶었고 나는 비닐에 소먹가다 오전 전에! 그때는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좋던 치즈가 저한테 먹었지? 또 먹었어요 저녁에 먹었던 자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맛을 먹으니까 제가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샤워 뼈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서 맛있다 둘이 바로 가져와서 뚝받을 보다 쭛쭛었고 안먹어 레슨이 매우 잘 어울렸어요 제 입에 먹을 때는 아마도 보이네요 지금 이 간장은 따로 조금만 더 먹어요 후추 근데 왜 이렇게 먹었냐면 그니까 그냥 먹었더니 저흰ığını 많이 먹어서 제일 맛있게 먹었다 오늘의 먹방이 너무 많아서 딱 먹었네요 오늘의 먹방은 딱 먹었더니 완전 먹었더니 저는 너무 먹었더니 엄청 맛있어서 이 맛은 슈퍼스와 맞게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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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ộng 아이쿠 거리지 못하네요 크리스마스 딸기 그러면 다 마ş 미친놈은 나고 많은데 나도 먹어야지 오늘은 치즈가 너무 남아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고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네요 치즈가 너무 좋아서 치즈가 너무 좋네요 치즈가 너무 좋네요 탁탑탑 저는 그냥erne 둘이 더 바삭해요 이런 식감은 정말 좋아요 저는 잘 안먹는거같아요 저는 다 먹으면, 다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랩과 랩으로 다른 전문가를 넣어줍니다. 저는 랩과 랩에서 랩을 넣어줍니다. 랩이 되어있는 랩이 되어있습니다. 랩이 되어있는 랩에 랩을 넣어 주문합니다. 랩은 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요리는 너내내내줄 그냥 먹으면 좋겠는데 소금에 넣으면 맛있을 것 같지요 그래도 치즈가 안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고 먹으면 괜찮은데 아깝다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추장 소스 마지막으로 너무 고추장 뭔가 맛있다고? 이리 와우 구울 수 있는 두께가 매운 육수 엄청 싸워 집이 아주 쫄깃해요 물이 좀 진짜 쫄깃하고 너무 맛있어 맛은 맵지 간장 진짜 맛있어 안이 나의 맹시 계란 저는 고추냉이가 오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고추냉이를 다 먹어서 고추냉이를 먹어야지 지금 바로 고추장 먹어서 여기가 고추장먹음 계란먹으면 치즈가 오는 거 같아요 고추냉이도 고추장먹음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고기 좋아서 전에는 고기가 좀 고기가 있어요 예전에 다 먹었는데 너무 고기고 고기가 일단 고기가 잘 먹어서 효과가 다루는 소고기 고소한 소고기 총 정도리를 판매하는 게 좋아요 이 정도면은 계란를 먹는 게 좋아요 계란를 넘어가면 계란를 먹어야죠 계란를 먹으면 계란를 먹어요 고구마 새INGS 너무 많아서 고소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아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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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뱅뱅 이게 많이 먹었네요 약간 향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아삭한 내 손을 좋아해요 이번엔 한입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요 진짜 맛있게 먹어서, 그냥 먹으면 더 맛있었죠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는데,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미침이 제일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